동아프리카 복음으로 깨우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동아프리카 마사이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을 전해드렸는데요. 한국교회가 케냐 마사이족 다음 세대를 위한 겨울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놀이로 기독교 가치도 전했는데요. 이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겨울 성경학교가 열리는 케냐 나부 이슈 축복학교입니다. 한국 성교단체인 아프리카 성교회가 케냐 마사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예배로 시작한 나보 이슈 겨울 성경학교. 아프리카 성교회는 페이스 페인팅, 장애물 달리기, 한국 문화 체험 등 6개 부스로 나눴습니다. 케냐 마사이 청소년에게 즐거운 놀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아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장난감, 사탕 등도 준비했습니다. 스와일리어가 케냐 공용 언어지만 마사이 언어가 따로 있어 3중 통역을 해야 할 만큼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케냐 마사이 학생들은 겨울 성경학교를 하며 재미있게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겨울 성경학교가 끝난 후 아프리카 성교회가 조를 나눠 참가한 학생들의 집을 방문합니다. 전기도 빛도 없는 마사이족 집에 둘러앉아 선물을 나누고 기도하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케냐 현지 목회자인 나보이쇼 축복학교 아무스 교장은 아프리카 성교회의 방문으로 나보이쇼 마을 사람들은 따뜻함을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보이쇼 축복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총괄하는 아프리카 성교회 강신정 목사는 아프리카 다음 세대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노력으로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족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